에이키였어요? 에이키였어요? 내 살이 쏙 빠지셨어요? 네. 그래도 좋지 않아요? 좋은데 힘들지 않아요. 과자 줬는데 왜 찍어요? 찍지 말하고 싶은 건데. 아니 그럼 왜 나만 찍어요? 어머 감상해. 나도 찍어야. 왜 그래요 그렇지? 잘. 여기 찍으면 어떤 경우. 아 개운하겠습니까? 여기 찍으면 좀 싸울 수도 없죠? 그런 것도 찍어요. 아니 왜 찍어요 지금? 뭐하고 지냈어요? 운동하고 지냈어요? 놀았을 거 아니에요? 안 놀아요 지금. 아니 비신대 놀았을 거 아니에요? 아니 안 놀았으면. 살찐다 했나요? 좋아해서 보는 거라고. 먹을래? 네네. 살찐다 왜? 네. 끊어봐. 저 나 점심 솔직히 이거 먹어도 되죠? 저기 많이 먹었어요. 고구마 두 개 다 먹을지. 안 하나 먹을지. 바나나 두 개 다 먹을지. 저 점심 계란 두 개. 고구마 두 개. 바나나 하나. 시켜 한 사발. 왜 살 빼는 거야? 네? 놀려고. 위통 까고 놀려고. 시켜 한 번 시작할까요? 아닙니다. 한 번 얘기해 주실 거예요 지금. 컴퓨터가. 역시. 이거 바로다. 고구마. 이거 아니에요. 근데 계속 안 놀았으면 좋겠어요. 그 안으로. 고구마. 아직 안 놀아주는 게요. 제가 언제까지까지 한 번 필요해서. 너무 쉬고, 그게 안의 안을까는요. 와, 이거 hurtless 좋아 좋아 여기 가도 신기해 와야지. 한 점 더 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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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롤 잘 쉬고 한 달 뒤에 보자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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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버티비 뭐라고요? 구독! 그냥? 그냥 코버티비만 하면 되는 거지? 구독, 좋아요, 호보TV 구독 눌러주세요.